목포대학교는 글로컬 대학 30선정과 무탄소 선박 SMR 선박용 친환경 기자재 기술 개발을 위해 HD 현대 3호 제1 ENS에 동훈 전공과 최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목포대 등은 개발 기반 시설을 공유하고 기술 개발과 인재 양성 등에서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무탄소 선박과 SMR 선박용 친환경 기자재 기술 개발을 위한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